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지난 7월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박동식 도의회 의장과 함께합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곳곳에서 쏟아지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끄는 것이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귀 중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0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 동안 도의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먼저 경남도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시원하게 해주시죠.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입니다. 사선 도의회의 일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54명의 동료의원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 넘치게 이끌어서 열려있는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홀진 의회로 350만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를 도민들이 또 믿어주고 또 도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주장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텐데요. 앞으로 경남도의회 2년 동안 남아있는 후반기 2년 동안 한력할 그리고 중점적인 과제 어디다 두고 계신 건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주요 해난에 대한 공론화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수의 의견에도 기기 기르고 의장단 회의회로 정리하여서 해난에 대한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시군 의장단과도 만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시군 의회와 교류를 하시겠다. 그전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었습니까? 어떤 해난이 생기고 하면 시군 의장님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어떤 분야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혹 한 번 어떤 그런 문제집이 있었지 정리화적인 어떤 분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또 얘도 어떤 문제집이 생기면 해난이 생기면 시군 의회와 만나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의회하고 또 광역의회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신다면 또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부분 중에서 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시겠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 의회가 역할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급보좌관제를 두는 데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좀 엇갈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민들 좀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급보좌관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요.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분발언, 그다음에 도중질문, 또 해난질문, 조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하다 보면 동네도 구석구석당입니다. 그 안에 어떤 근위사업들, 해난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러니까 강력자치단체장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께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 강력의회가 유급보좌관이 생기면 시군의회도 유급보좌관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끌경을 하고 반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급보좌관제 문제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민들이 정말 도의원들께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보좌관제를 꼭 좀 도입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동의를 구하시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굉장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표 수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이시고 또 우리 도의회 감시를 하는 쪽, 견절하는 쪽에서는 우리 대표가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신데 우리 박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상대편이 되는 파트너 홍준표 경남도지사 어떠십니까? 견절하시기에 쉬우신 상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얘는 한 손에는 협조와 한 손에는 견제기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더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신청이 됐다가 마지막에 있는 각하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경남도 교육감, 박종원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이 됐다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광일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두 차례가 모두 다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도의회에서 좀 하실 역할들이나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분야를 도의회에서 갖다 부터 할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분야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는 오히려 도중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회에서 하반기 들어와서 이런 도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반기보다는 조금 더 그새졌다고 보면 되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또 답변도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은 후반기는 어느 때보다도 하고 싶은 이야기,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들었던 그런 모든 분야들을 집행부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자기 할 이야기를 하여야 도민들의 어떤 대변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좀 도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마음껏 자기 의견을 밝히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도의회 내의 역할도 중요하시지만 도민들과의 소통,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도의회의 도민들을 가까이 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엘리 마음으로 도민들을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여러 가지 분야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기 기울이고 또 그 분야에서 노는 이야기들을 집행부에 연의하고 또 시정시키고 하는 분야를 또 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도, 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 또 도의회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정책됐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지금 우리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제안을 좀 하시고 싶으신지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년이 됩니다마는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과 사무비율이 8대 2로 현재의 지방자치로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한편 지방자치의 건실하와 지방위원회의 전무성 제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건전한 감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에 의장단 협의회와 공개해서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동식 의장님은 사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사천입니다. 네, 사천이시고. 사천의 사선의원이신데 그러면 지금 12년, 14년째 도의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여 다선의원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그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 또 12년 10년이 넘는 이런 세월 동안에 도의회도 모습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제가 또 입성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옛날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얼렁뚱땅 때로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일하는 모습들은 저는 국회의원 못지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지금도 도의원들께서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십 년 전에 이 도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런 그 도민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 그리고 또 지금의 반응은 또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피부로 느끼시기에는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큰데 또 예상을 가지고 와서 지방정부를 그 지역을 또 살 수 있는 충분한 예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어진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한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도의원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할 수 있게끔 시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박동식 경남도의 의장께서 경남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또 많이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시공항에서 못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남은 조선산업 불안과 혼레라 발생 등으로 많은 얼음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이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이를 더 큰 발전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회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의 기회로 보다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식 경남도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동식 의장님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또 곤란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편안하게 또 답변을 잘해 주셔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경남도의회에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박종원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진행 중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양대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모두 투표 없이 끝난 것인데요. 이제는 경남 현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는 여전하고 이딴 지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경남도민들을 위한 민생 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